TOP7의 디오야 하는 이유를 모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하하, 알겠지. 그렇게 처음 왔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나를 아무리 지울래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오고 있어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너부터는 사랑 때문에 더 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더 멋진 남자를 만나 곧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하나 나 없이도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보육하는 병 고마워요 선포 선포 정신 두려욱 화장도 하고 하이힐의 적은 지와 모두 날 돌아와 호연이라는 날 만나면 눈이 부시게 웃어주면 누가 네 모습 뒤로 한 채 부각도각 걸어가려 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나부처럼 사랑 때문에 더 나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더 멋진 남자를 만나 꼭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나 나 없이도 슬프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보여가라면 왜 내 거쳤던 반지를 버리고 내가 썼던 편지를 지우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잊어질 거야 너를 잊을래 너를 지울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나부처럼 사랑 때문에 더 나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더 멋진 남자를 만나 꼭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나 나 없이도 슬프지 않아 난 어디지 않아 오, 가라, 병에 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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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카사스 마리에네이 대단합니다 브라보 카사스 마리에네이 일단 오늘 무대 역시 정말 화끈했고요 댐핑이라고 하죠? 그게 아예 하드웨어 자체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너무 파워풀한 무대였고요 잘 봤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